모짜렐라 아이돌 화장부터, 삐과장을 해봐요 삐과장은 어뮤즈 뒤젤리로 해줬고 그리고 지금 입술은 딥모브 컬러 발라줬고 디드림 컬러, 디드림 컬러 발라줬고 그리고 눈썹은 루리디아걸로 그리고 있고요 눈썹을 세게는 안그리고 이게 그린거 안그린거예요 이게 그린거 안그린거 오늘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받아서 주식당 가족들 모임에 놀러가거든요 할머니 집에 약간 추석같은 느낌이더라구요 한국에서 사온 한국에서 엄마가 보내준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이렇게 베이지 느낌으로 그리고 이 핑크색이 진짜 이쁘더라구요 이 핑크색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펄 섞인 핑크색이에요 오늘 화장은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을거라서 입술사람은 두번째인 이 컬러로 은밀하게 빛나는데 여기가 불빛이 좀 반대라서 많이 안보이네 이거 이 컬러로 발라줘요 블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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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란드 이거 마지막으로 마스카라를 마스카라는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이 조명 속은 별로 키가 안하네요 이따 차에 타서 다시 찍어볼게요 너무 흔들리는 너무 힘들리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주택 동생들을 태우러 집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아까 화장을 못 단 화장을 이건 샤넬의 보헴이라는 컬러에요 아까 바른 디드림에 살짝 발라줬어요 이 어뮤즈 쿠션 이건 듀젤 리크시언 이거 발랐는데 아주 피부표현이 예쁘죠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디올 하이라이터 샀어요 쵸파 너무 귀여워요 크리스마스처럼 보이네요 병난로가 새로 생겼네요 전기 병난로가 새로 생겼네요 전기 병난로가 새로 생겼네요 아주 예쁜 오 마이 갓, 너무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너무 귀엽다 전기 병난로가 새로 생겼네요 아! 아! 안jer한 거에 안으면 안가고 사실. 그냥 항상 아는 게 어떤가요? 또 여기란 거? 뭐... 네. 바로 먹으러 안 한다고. 너의 주말에 네. 많이 사는 거에요. 아, 네. 너의서부터 아프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한테 시켜놔어요. 어떻게 하는 거가. 이제 잘 알겠습니다. 네. 아, 그 크덼들에 이 거덧은 가고 싶어요? 자세한 아, 너는 왜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 여행은 아직 안 돼요 영역도 고기 그리고 그 공연 영상에서 만나요 여름이 뭐하는지? 왜 이렇게? 네, 이거 뭐요? 네, 이렇게? 네, 좋네요 네 조팔은 십자가? 네 네 아주 해묽 아주 이쁘다 너무 지정 네 자 그럼, 정말 많은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안녕 잘 맞습니다 네, 잘 맞습니다 잘 맞습니다 좋은 하루 잘 맞습니다 네,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많이 찍은 영상이 되죠 내 지혁자 내 지혁자 하자마자 어디서에 와요? 저 ensuite 농c самый 기물 빨빨리 adapter 그리고 이건 맹크는 내가 아는ават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쥬스쌈 와우 우와 쥬스쌈 헉! 마지막 쥬스쌈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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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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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